가수 B가 마이클 잭슨의 초창기 보컬 수승으로부터 레슨을 받습니다. 지난 23일 미국 LA 헐리우드 볼에서 열린 한인 음악 대축제에 참여한 B는 일정을 마친 후에 LA 인근 박진영의 연습실 겸 집에서 머무르면서 보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B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컬 실력을 키우기 위해 박진영의 소개로 마이클 잭슨을 가르쳤던 선생님에게서 레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B는 당분간 미국에 머물면서 연습을 할 예정이고 귀국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